어? 요건 저 장난감 기차? 달리라고 집중하게 되면 달리게 됩니다. 집중해보세요. 기차를 쳐다보자. 올드친구의 예상에 선전의 친구들도 놀랐는데 그 순간 기차가 멈췄다. 들쑥날쑥한 집중력만큼이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장난감 기차. 심호흡을 하고 흐트러진 집중력을 모아보지만 이거 집중력 뭐 그랬지? 숨쳐버렸어? 그렇다면 꾸준한 집중력을 보여주던 1등 학생은 시작부터 힘차게 출발하더니 면 소음에 아랑 못 안고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쭉쭉 달려간다. 대구 학생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? 두 학생의 차이는 집중력이 세기가 한 학생은 강하고 약해서 그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집중력이 강할수록 더 강력한 기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